인천의 대미는 오늘 다 소개할 수는 없고도 소개 순서도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전람회를 부위해서 인천시 관계자가 혹은 앞장서 몇 분 상공회에 관련해서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시기에 몇 분만 소개해드리는 점을 여러분께서 부딪히 논리하시고요. 그래도 부족하면 이 사회자를 여러분께서 봐주시기 바랍니다. 먼저 우리 인천광역시를 대표해서 글로벌 도시정목구시장 받고 계신 황교진 도시장에서 인천시 관계자 수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인천광역시 관계자 수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 지역의 규현 수급을 지역구일이 2001년 후에 연도에 자리하여 된다고 들어서 우리 정체가 매직적으로 담고 있어서 이 일부 소개해드린 박경철, 인천시, 문화, 봉지, 수성님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이번에는 저희가 도무지 예술을 참사를 위해서 업무를 하고 계시고 이쪽에 총단 우리 송도에 회하고 있습니다. 나만 대한민국은 또 이 반도체로 이렇게 결전을 해왔죠. 그 지역 중 한 번에 계시기 싫을 때 국회를 지내시고 반도체 학학 때문에 우리 여기서 양향자 교육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이 도무지 예술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김실전윤천광역시 교육위원회의회의장님도 이 앞에 자리하고 계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이 도무지 예술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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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